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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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와나나 유튜브 20만을 찍게 되었습니다 진짜 여러와 같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남들이 다 하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벌써 커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또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덕을 한 반 그럼 남은거의 반을 편집자와 저에게 나누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마로고나고 다니엘한테 또 25%씩 에서 또 나눠요 다음 편집자 두명 더 뽑을거잖아 걔들 오면은 17.5를 또 나눠야돼 8. 8.25 자 아무튼 다시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만 기념 이벤트로 뭘 할까 하다가 Q&A 질문을 남기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 맥시멈 800,900개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3600개가 달렸죠 3677개가 달렸는데 근데 괜찮아요 3700개 중에서 2000개 이상은 팬티 색깔 물어볼거에요 이 정하십니까? 오늘 팬티 색깔은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럼 오늘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잉잉잉잉잉 뒤지기 싫으면 대답 빠르게 해라 싫어요 와나느님의 정확한 발음을 읽으세요 아 시작했구나 자 원주율 3.141592165 358979323 8464 33832795028입니다 자세히 보이겠네 하... 팬티리머의 마지막 증명 X 가로열고 X 마이너스 A 제곱 N 가로다구 흠... 사람이 세똥맞을 확률 아잉... 악력이 열대 맞기에 타스트리머에게 한대씩 맞기에 타스트리머의 뭐 득틀 뭐독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그러면은 후자로 가겠습니다 시청자가 거에게 후원을 했다 그에 대한 리액션은 최대 100만원 아 이거는... 쏴봐야 알 것 같은데요? 바지 벗고 일어서서 방송하기 티셔츠 벗고 방송하기 낭녀랑 우결하기 고양이의 간식 하루 동안 계속 먹기 괴식 먹기 그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목숨이 안전한 콘텐츠는 3번입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 첫 번째는 생계의 위협이 되고 두 번째도 생계의 위협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도 이거 산브라리 이것도 건강의 문제가 돼요 근데 3번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떻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를 얻게 됩니다 다 한 번씩 해본 거 아니여? 내가 1, 2번에 해봤겠습니까? 시바? 아이고 나 진짜... 너무 궁금해서 이따가 아니 너무... 너무 띄웠을 길을 강렬하게 했다 죄송합니다 남성 성기의 길이 15cm 증가 가슴 크기 G컵에서 이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당연히 전자지 네이버 섭외가 온다면 레진 버리고 갈 건가요? 일단은 레진한테 가서 얘기할 겁니다 저 네이버에서 재해봤는데요 돈 많이 주겠죠? 아 근데 내가 레진을 버리기에는 정이 많이 묻고 친구 같아서 근데 친구들끼리는 약간 그... 친구비라는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아 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러고 왔어 어... 여기... 음료수 좀 먹어도 되나? 아잉 아... 섹스하고 싶까? 예에 하세요 세수 나왔다 씨발 내 이딴 질문 나오면 침배된다 그랬죠? 레바님의 만화 던전 속 사정에서 맡으시게 된 배역이 만족하고 계시는지 생각보다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와나나 바나나 촉수 괴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무난했다 이 말이지 앙녀님한테 맞으면 아프다 장난쳤다 매우 아프다 약간... 너무 웃겨가지고 세게 장난쳤다 3번 죽은 듯이 아프다 약간 정색했다 죽는다 화났다 악령의 기분 따라서 되는 겁니다 아 댓글 클래스마 미친 문제나 문제를 다 갖고 왔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씨발 펜트 댓글 묻지 마세요 이제 어쩌서 남창이 되는 전 남창이 아닙니다 BC 2억 9,979만 2,456분의 1초 동안 진공해서 진행한 경로를 정의한 단위는 무엇인가 1mm, 1cm, 3m, 4km 5, 광년, 6,99 이거 국밥 아니냐 모든 단위는 국밥으로 통일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선호하는 숨쉬기 방식이 무엇인가요 아 X됐다 이것 때문에 숨쉬기 의식하기 시켰다 꽈뚜룹의 떡갈나무 와나나의 바오밤 나무 두 한미의 정상 중 뭐가 더 큰가요 쉽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재고 있어요 서로 와나나님이 좋아하는 색깔은 뭐죠 저는 파란색? 약간 여름 하늘 완전 새팔할 때 그 하나 파란색 질문 말고 이기문은 안되나요? 10cm 있는 거요 아 완화는 몇 미터 단위인 거요 우리 큰 생각 속에 있는 그 정도일 거야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아 섹스 어떤 거 어떤 사이셉니까? 아 친한 친구죠 길이가 얼마입니까? 큰 생각 속에 있는 그 정도일 거야 코듬은 얼마 정도 합니까? 왜 많이 못하자고! 형 연화는 어때 필요없어? 안녕 한국 친구 나는 미국 산다 난 한국어를 못한다 그래서 조금 이해 영상 한다 together? 하지만 질문 있다 첫 번째 로 헤이! 헤이! 제이키! 말 똑바로 끝까지 안 하면 내 주먹에 니 미간을 꽂아 버린다 오케이? 언더셋? 은별 영혼의 머덕 머덕 영혼의 머덕 아 근데 둘 다 괜찮다 둘 다 내가 이길 수 있어 봐봐 은별 영혼 머덕 내가 뭐라 하면 알았어야겠지? 저 후자 은별은 안 쫄아도 내가 힘으로 누릴 수 있어 후자는 성격만 센 거야 왜 항상 방송에서 잘생긴 척 하시는 건가요? 저는 척하지 않았는데 척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건 잘생긴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먹었던 괴식 좀 다시 먹고 싶은 거 그렇게 있을니까 10만 년 듣다가 없어요? 같은 대학 동문입니다 평소 혼밥을 많이 하시던데 농캠 주변 맛집 추천과 메뉴 추천이요 여기 서문 쪽에 나가면 김피라 분식집 맛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라멘집에 혼밥 할 수 있게 장소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봉고수 밥버거는 문 닫아가지고 지금 갈 수 없을 것 같고 밥앤고기도 은근히 사람이 없... 랩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한테는 첫 연예인이자 존경하는 형입니다 완화가랑 스트리머 중에 하나만 할 수밖에 없다면 무엇을 고르실 건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받는 직업을 하고 싶습니다 칼... 오우 드디어 20만 찍으셨네요 팬덤들도 많이 생기셨을 보니 기분이 좋아요 건강 챙기세요 억시로 짐은 만들지 마세요 고맙긴 한데 아 그러네 오펜 부문아 첫 경험은 언제? 어떤 거? 제 일원이었던... 아직 누구야 씨바 형이 씨바 모쏠 이런 게 아닌데 아직이라니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개웃기네 이거 여 스트리머들이 저를 휘롱하는 거 아닙니까? 신고하겠습니다 마이크 위치를 왜 씨바 또 저기해 세번째 달이처럼 내 딱딱에 딱딱에 바다에 빠진 지랄아님 구하기 vs 바다에 빠진 마젠타님 구하기 vs 돈이 안 뜨수는 당연히 구하고 이제 그 돈을 이렇게 흔들면서 바다에 빠진 지랄아 마젠타 보러 갑니다 오케이 죽을 것 같죠? 제시해봐 만원... 10만원도 아니야? 손가락 개수? 어 지랄아 남았다? 아니다 마젠타 더 많았다? 경매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엉덩이가 찰져요? 왼쪽 엉덩이가 찰져요? 오른쪽이요? 드레일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떠냐 서울특별시 특허허가과 허가과장 허가광 허가광 강장공장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등장공장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경찰청 초창 코에 공같은거 맞으면 360도 회전 가능한가요? 아니요 엑스레이 찍혈고 나부터 없는 사대로 찍혀 잘 찍혀요? 내가 뭐 이상한거 넣은게 아니에요? 왼손팡인가요? 오른손팡인가요? 물론 그거 했대요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저는 왼손팡입니다 레바랑 머독이 강에 빠졌는데 둘중 왜 둘이 빠졌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아이작 지루찾기 기댕푸드 좋아합니다 드래곤볼을 왜 모을까요? 니들은 드래곤볼을 모아서 한가지 소원을 들라고 하면 뭘 들까요? 소원 늘리는거 말고 난 일단 돈이야 돈이면 일단 다른거 다 해결할 수 있어 머독님한테 혼난걸 아시는데 왜 까보시는거죠? M이 아니고 저는 스릴을 즐깁니다 M이었으면 맞는거까지 즐겼겠지? 하지만 내가 살았던 안도감을 즐겨요 늘 낮은 목소리로 지민아 사랑해 주세요 자 와나나님이 실물로 뵐 때 엄청 기쁘고 설레고 행복해요 와나나님은 저희를 볼 때 어떤 기분이세요? 여러분을 볼 때 엄청 기쁘고 설레고 행복해요 이건 리얼 팩트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웹툰작같은 스트리머든 유튜버인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들은 여러분의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와서 실제로 축하를 해주는데 그게 싫은 사람들은 애초에 이 직업을 할 수가 없어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져요 아니에요 원래 긴거에요 지구의 둘레는 몇인가요? 일단 제 물건이 두바퀴 정도 도네요 40과 감소 가때마다 초밥 위에 있는 회 전부 바지 주머니에 넣어 오기 Vs 초밥 먹는 마인만 하고 오기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모르게 됨 초밥 먹는 마인만 아 선생님 오늘 늘 먹던 거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걸 왜 해요 계란 초밥도 초 5백원이야 두번째 아유 감사합니다 저거 이 시놈이에요? 전자가 나을거 같애 마임은 어쨌든 못먹고 전자는 집에가서 먹을 수 있는거 아니야? 근데 전제조건이 존나 웃겨 본인도 왜그런지 모르게 돼 야 7시까지 해서 안 끝나면 일단은 좀 쉬었다가 다시 해야되지 않을까? 와 이거 3차가 어떻게 하지? 감사합니다 첫질문 안해줘 와나랑 레바랑 결혼함 너 질문을 삭제하면 그런 일은 없어지겠지? 제 기억에 남는 펜은? 나한테 브라를 물어봤던 초등학생 그 브라펜 재밌다고 어머니랑 같이 왔던 편집자님 구하셨나요? 아직 지금 정하고 있는 주니 코 수술에서 달라진게 뭐죠? 닥쳐! 완화를 한 번 다 써봤어요 완화나님이 존경하는 스트리머 올 유튜버 제가 존경하는 스트리머? 쫀득이? 쫀득이가 계획하는 컨텐츠 이런거 하는거는 진짜 존경스러워 난 그렇게 못할거 같애 대단해 진짜 걔는 노란색이 좋나요? 어우 세상에 아이 참나 부자가 없나 그렇게 많진 않았어 근데 오늘 좀 많이 느꼈어 어 급한 일이 생겨서 뛰어야 할 때 무조건 눈옥으로 가기 vs 평생 번데기 향 향수 쓰기 그래도 살 나면 전자가 낫지 않을까 DNA 크 ㅋ ㅋ ㅋ TNA를 연거는 제가 후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지 그 기준이 너무 정확하지 몰라가지고 어 네, 아주 어렵네요 제일 잘 지냈냐고 전화는 뭐 스트리머들과 합방하면서 음 음 이 합방 이대로 괜찮은가 했던 적이 있었는가? 최근에 마진타랑 은별이랑 합방할 때 앞에 준비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약간 뒤에서 음 이 합방 이대로 괜찮은가? 이거랑 스탠드박스 엑소더스 할 때 여기저기 하면서 음 이 엑소더스 이대로 괜찮던가 저자진 표정 따라해주세요 학창시절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 저랑 눈도 못 맞췄을거에요 조선후기 흥성대왕군이 서양제국주의 체력을 침략을 경계하기 위해서 세문비석 이름이 무엇인가요? 어... 단투가 드립쳤던거 뭐지? 그 똥구멍에 아 척하빈 은별님의 알게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옛날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끼리 페이스북에 막 이렇게 썼을 때 그때 알게된 동생이요 바나노트에 나오는 그 컬이엇말템 원래 랩하게 괴시경을 해주는 와전하고 싶어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아 그러고 보니까 형이 그 누텔라를 하면 먹어보고 싶다고 했었어 내가 언젠가 느껴줘야지 왠니네네 6일 전 끝낼 수 있을까? 왠니네 유튜브 엔딩 어중간하게 끝내기 vs 초밥 먹는 마임으로 하기 나 지금 6일차도 안 끝났는데 후투만 먹고 싶어졌어 조금만 더 해보고 멀쩡한 질문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사실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쵸? 지금부터 웹툰 작가와 스트리머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꽤 솔직하게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또 늘어난다 또 늘어난다 또 늘어난다 또 또 또 또 아 또 늘어난다 또 늘어난다 또 늘어난다 왜 그러지 못하냐고 왜 그러지 못하냐고 왜 그러지 못하냐고